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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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아수라 보여줘 보여줘 들어와 들어와 아니 그냥 모델마블 하는 새끼랑 하나 아 존까붓말 자 그리고 두 분 모니터링을 좀 해주면서 네 여기서 카메라에 벗어날 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면색 드럽게 생겼네 아 참 참 당첨 뭐 성행하셨고요 자 벌칙 성태씨 벌칙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모르는거죠 그러니까 의자 살짝 묶여도 되나요? 네네네네 아유 와 키빨로 누르는거 있습니까? 아 예 뭐 올리는거 없나 이거? 그 그 끝이에요 네 의상으로 접다니야 의상으로 어쩔 수 없어 뜯어 고쳤기 때문에 아 뜯어 고쳤고 성태님 벌칙 나왔고요 자 성태씨 벌칙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까? 예예 무슨 벌칙이 가장 무서우시죠? 저는 그 분과 아빠 아 모든 건 다 가능한데 그것만은 좀 좀 빡세네요 남순씨 벌칙 룰렛 돌려주세요 삭발 걸려라 삭발 저는 높은 손도 무섭습니다 삭발 걸려라 삭발 걸려라 이게 있습니다 자 둘 하나 더 더 하겠습니다 벌칙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둘이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네 벌칙 바꿀건가요? 아니 그대로 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시계 좀 풀으실래요? 아니요 저는 바꾸겠습니다 남순씨는 그러면은 가장 무서운 벌칙이 삭발이죠? 아무래도 네 벌칙 바꿀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벌칙 바꿀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겠습니다 아 모든 분들이 딱 바꾸는 거 원하시는 거 같은데 바로 바꿀게요 자 성태님 벌칙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바꾸는 거에요? 네 개인적으로 아예 네 디디디디루가 나갔어요 디러씨가 이 거실 때는 바꾸게 성태씨 벌칙 사실은 네 뭐였나요? 24시간이었는데 맨날 하던 거라 아 어렵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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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벌칙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아 뭐 이런 편의를 주는 건가요? 편의도 아니라 그냥 바꾸는거죠 방송을 위해서 벌칙 나왔습니다 자 벌칙 나왔습니다 자 두 분은 벌칙을 모르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틸, 스플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확인해 주시고요 쟈큐 잡고 없잖아 둘 다 스틸을 걸으셨습니다 괜찮겠어요 당신? 머리 면상 가지고 방송하신다던데 보너스 스틱 부탁드립니다 보너스 스틱 일부 좀만 하고 있는데 너나 신경 써 웨이터를 덱고 왔어요 남순 씨 삭발하면 태규 형님보다 못생겼을 것 같은데? 저게 외부적으로 공격 들어야죠? 팀이니까 성태 씨 보너스 칩 10개 그러면 선잡이 성태 씨부터 주사위 굴려주세요 뭐 3은 중요하지 않아요 둘 셋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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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이가 더블 남순이가 더블 남순 씨가 더블이 걸렸기 때문에 선배팅입니다 그럼 레이스 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교 자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튼 이거 방송 살리기 위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1대1 만들라고 일부러 총 열판이에요. 쫄리면 죽으시면 됩니다. 성빈씨에게 한장 그리고 남순씨에게 한장 진짜 제가 주장 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데려와요. 서로 좀 모니터링 해주세요. 김성태씨 시계 빼세요. 시계. 김성태 시계. 아 왜요. 제가 비칠 수도 있어요. 제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성태씨부터. 배팅 레이스. 제가 아까 3일 때 3개를 걸지 않았습니까. 3으로 가겠습니다. 3. 3개 걸었어요. 칩을 만져봤어야지. 성태씨. 성태씨 제 눈을 봐보세요. 제 눈을 봐보세요. 보고 있어요. 어때요. 아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3개 거셨어요. 네 3개입니다. 3개 봤고. 저는 5개. 2, 4, 6, 7개 가겠습니다. 와. 와. 시작은 1, 2, 3개가. 어. 블라박이네. 블라박 스타일이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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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근데 진짜 좋아. 그렇죠 2개 맞고 5개 더 걸게요 콜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척판가 더 이렇게 세게 걸지 아 콜 콜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콜 콜 아 일단 척판은 누추 쌍이죠 콜입니다 콜 까면 되는 건가요 까면 돼요 자 카드 공개 본인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주작였네 아 이거 주작였네 아니 아니 진짜로 왜 우리 이가 나와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 방송감때문에 1대하라고 야 개소리해서 나는 출판 1위였어 아니 이게 잘못이 말이래 주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섰습니다 저 보이게 좀 해주세요 진짜 계속 섰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1개씩 차이가 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작 없습니다 저는 웨이저부터 굴러먹어서 눈빛만 나도 알고 미간이랑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남빵은 저 요거 요거까지 아니 우린 그게 안 되는데 미간이랑 거기에 필러 먹어가지고 그래 안 했어요 민교씨 카드 좀 섞어주세요 제가 진짜로 이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석태 표정이 좀 멍청하게 나왔잖아 진짜 그냥 멍청한 거네 그래 그냥 수작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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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정에서 일 켜요 불낙은 거 아니고 아니 이번에는 약간 불낙은 스타일이네 자 여러분 용대로 송대지 않고 위에서부터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 가겠습니다 성대씨 지금 침 몇 개 남았죠 rp씨 제가 22개 남았습니다 22개 남순씨는 몇 개죠? 58개 와 어차피 이거 한방이면 역전해? 한방이면 에야돼 한방이면 너 오린다 인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럼 바로 선잡이 가겠습니다 주사위 불러주세요 칠 칠 칠 칠 손 안됐습니다 여러분들 칠 칠 칠 칠 칠 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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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가네 팔 팔 옆으로 돌려 그냥 사 사 팔 사 죽을 사 그냥 사 아니구요 자 선배 팀 남순신가요 네네 자 그대로입니다 손 안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학교 거시고 남순씨부터 한장 머리위에 성태씨 한장 머리위에 진짜 주작 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진행합니다 레이스 아 왜 이럴까 뭐 낫나 불러광 스타일이 아 낫는거 같은데 아주 낫네 너 그냥 니 수준이 낮아 낫는거 같은데 한개 맞고 다섯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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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 낮는데 나는 그러면은 네 네 다잇 나이스 나이스 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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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떻게 알아 미친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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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죽일라그랬어 얘 높잖아 더지니어스 좀 보고 와 뭐 좀 모르면은 아니 죽일라그랬거든 나가지고 잘한다 승카드 베스나 여기있어요 네 장 맞지 네 아니 높네 나도 잘하네 나 죽일라그랬는데 와 자 바로 그럼 선잡이 주사위 성태씨부터 56대20 갑니다 입꼬리좀 수이고 입꼬리좀 관리좀 잘하세요 아 나 일부러 그 오셨어요 일부러 나둘차 하려고 5 7 7 7 점 몇이 없죠 6 6 6 7 이성이 왜 그런줄 알아요 연습하다가 달라는거에요 자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남순씨부터 한장 주작 없죠 주작 없죠 주작 진짜 없습니다 성태씨 한장 아이고 표정 보니까 아이고 낫네 나저네가 내가 낫네 잘 안보이거든요 내가 보고있어요 보고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나자 자 그럼 상순씨부터 배팅 레이스 학교부터 걸어주시구요 학교가고 학교 한장 자 갑니다 레이스 자 좀 똑바로 좀 보여주세요 아 여기 보이잖아요 요 요 요 화면으로 보이잖아요 성태씨가 너무 바르셨라는데 레이스 몇 개 걸었죠 당신부터 라고요 몇 번을 바랍니까 아 아 배팅도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 어 어 남는 것 같은데 또 자 하나 더 넣었어요 아까 내가 10이었을때 하나 다섯 개 더 다섯 개 더 어 어 다섯 개 더 네 다섯 개 더요 뒤집게 오케이 아 됐어 아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아 아 아니 내가 죽으면 웃어주면은 뭐 웃어주면 바로 바로 죽는 스타일이니까 아 아 아니 하나 하나 나가면 괜찮아 그게 안 나갔다 아니 지금 괜찮아 아 안좋마 아니 이럴거면 진짜 강원린들 가서 한 개씩 톡톡톡톡 던지세요 남순아 안좋방에 아 재미도 없고 강금도 없고 아 아 이런식으로 베팅하면 전형적인 못하는 애들 아니죠 호구들 20개에서 한 개 따르면 세상 다 가진 놈들 자기소개하죠 자기소개하죠 남순아 화이팅 자 화이팅 아 아 아 아 아 주작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없나 예치겠네 저희 이렇게 들고 갈까요 여러분들 얼굴에 붙이고 왔어요 얼굴에 붙이고 갈게요 저희 이런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다 붙여놓고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다시 26입니다 자 한 번 헷갈렸다 한 번 헷갈렸다 한 번 헷갈렸다 자 성태씨부터 손잡이 주사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헷갈렸다 펴버립니다 자 성태님 손입니다 네 제 손 아 한 개씩 던지는 사람을 뭐 밤낮 계속 하겠네 아니 너 몇 파운드 좀 왔다 갔다 해서 어차피 이거 불량 싸움 아닙니까 아 무슨 불량 싸움이에요 진짜 제가 이고 있어요 왜 쫄려요 성태님 손입니다 나 저 저 선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태씨부터 한 장 남순씨 한 장 어 웃네 웃어 야 높은게 나왔네 어 오 오 오 웃어 웃어 아니 표정이 다 드러나네 성희님 해가지고 네 진행 아 저부터입니까? 네 성희입니다 네 학교 가시고요 아 학교 냈고요 저 자 레이스 세 개 가겠습니다 세 개 세 개 세 개부터 그러나 저는 음 음 음 음 음 음 와 남순이 미쳤다 초 와 자 가세요 와 남순이 와 아니 뭐 하루종일 할거야 와 남순이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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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린가요? 남순씨 당신 순장 조크씨 표정 보세요 저 저 저 저 잘했어 아 남순아 아니 원래 지고 있는 애가 그 싱일존으로 지가 말리는거야 저 루즈한 표정 보세요 아 맞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선잡이 아니 콜 땄으니까 얘기해도 되는거잖아 아니 언제까지 할거야 아 50대 30입니다 네 어 어 죄송합니다 떨리나요 떨리나요 떨리세요 3입니다 3 아 앉은 자리에서 그래도 600만원 밖에 600만원 정도 알죠 형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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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요 돌리세요 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 동물에 걸리네 아 누구죠 누구야 선입니다 선 아 아 이런식으로 하면 저도 깔끔하게 갑니다 아 아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순씨에게 누가 있겠죠 아 선입니다 선 남순씨에게 한장 성태씨에게 한장 이런 분들 강원랜드 가면은 바로 퇴출 퇴출 받은 스타일 재미없다고 아 참 야 이거 눈이 떨리네 아 살짝 떨리네 먼저 배팅하세요 눈 밀기 좋아해서 뭐에요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도래 아 네 끝만은 몇개냐 둘 넷 여섯 여덟 하지말고 세개만 갈게요 세개에요? 네 세개 네 낮은데 이거 내가 무조건 낮은데 왜요 자 죽습니다 죽는다고요 네네 죽습니다 자 카드 공개해주세요 오 와 뭐야 정말 잘해 오 좋았다 좋았다 나 이제 제대로 한다 형들 야 루즈해도 오케이 니가 루즈한데 방금은 당신이 계속 지금 다섯번째 이랬던거 제가 한판 한건데 뭐야 방금 51 대 29 진짜 아 표정이 일켜 표정이 와 일부러 왜 일켜 했는데 구사일 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칠 칠 칠 함박우승진데 낮으니까 구 구 자 남순씨부터 갑니다 남순씨 카드 성대씨 카드 아이고야 이번에도 이번에도 또 또 한방구 선지였네 이번에도 이번에도 또 또 한방구 선지였네 또 한방구 선지였네 자 학교 학교 갔습니다 레이스 누가 선이죠 제가 선입니다 아 예예 먼저 하세요 제가 선이죠 네네네 눈이 떨린다 남순씨 눈이 떨려 다섯 다섯 개만 갈까요 아 지금 또 아 지질하다 지질해 세 개 가겠습니다 세 개요 세 개요 좀 배팅 크게 가셨네 세 개 받고 아 저 팔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두 개 더 가겠습니다 두 개요 네 콜만 받을게요 네 어차피 제가 많으니까 와 재미없다 재미없어 호성 받겠습니다 폴만 자 까세요 네 와 와 와 나이스 아니 이거 너무 와 나 진짜 잘한다 아니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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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더블 너블 둘 둘 선태씨부터 위에 카드 자 그리고 남순씨 카드 아주 쫄풀이시네 산대도 이거 산대도 이렇게 하시겠네 내가 선임 제가 선임 학교 가시고요 제가 선입니다 본인 선입니다 제가 선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높은 거 나왔어 한 개 가겠습니다 네 어 높은 거 나왔어? 네 오케이 아 높은 거 나왔어요 오케이 한 개 가겠습니다 한 개 간다 네 한 개 간다 그러면은 저는 둘 넷 여섯 산대도 할게 좋습니다 와 와 남순이 와 야 이거 뭐야 남순이 10개 와 대박 삐이야 자 팀 선태씨 10개를 들고 중독하기 때문에 팀 10개를 남순이 씨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순이 와 남순이 남순이 아 이거는 인정 당했다 잘하시네 잘하네 재미같다 와 선태씨 팀 몇 개 남았어요 저 23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요 아 근데 잘하네 남순이 45개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당했다 아 카드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네네네 자 카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 군민아 그 6에서 아까 카드 끝나면은 그 치퀴수로 그냥 선거 아 지는 거랑 이기는 거랑 그렇게 말하는지 아 끝이에요? 네네네 아 그렇게 그러면은 뭐 다임만 하면 끝 아닌가 일단 구해요 아 근데 재미없게 하겠습니까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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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아 주사위 돌려주세요 네 자 3이요 자 다음 복무 당선 표정 3 아 저거 9에요 아 9 네 저 선입니다 네 성태씨부터 한 장 머리에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대 23입니다 아 돈은 진짜 펜 잘 걸린다 응 자 남순씨 머리가 왜 이렇게 잘 걸려 자 칩게스 다시 한 말씀이세요 알프씨 57대 23입니다 57대 23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좀 덜 치기 분구도 하잖아 그럼 방금 이번에 잘 알아서 승부처인데 오케이 승부를 한번 때려봐 네 난 니가 높은 수 너무 많아 저 3개 가겠습니다 3개요? 3개요? 3개이면은 저도 3개 받고 뭐 몇 개 있으시죠? 아 여기 19개 있어요 19개요? 5, 2, 4 반만 갈게요 5개만 갈게요 5개만 갈게요 뭐요? 5개 5개요? 네 콜 따든가 받고 5링 갈게요 받고 5링 14개요 14개요? 네 저 그대로 갑니다 콜입니까? 네 그냥 갈게요 네 자 아니 아니 다 던지면 안되고 이렇게 섞였는데? 괜찮아요 와 제가 빠지면 되겠죠? 진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승부 안 걸면은 다이만은 끝도 없어 갈게요 공개합니다 남순이 진짜 미쳤어 와 남순이 미쳤다 미쳤어 와 선생님 잘하네 잘하네 남순이 형이 잘해 와 침끄리기왕은 무대 마구를 한거야 잘하네 아니 아까 9에서 10에서 많이 이겼는데 멘탈 나왔어 잘하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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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1점 저 볼찍 뭐였나요? 볼찍 너가 여캠이었고 진짜 좋겠어 여장이야 여장 여장 나 깜짝 놀랐잖아 여장은 뭐 근데 여장 걸리기 전에 24시간이었어요 어 예예 그게 그거죠 그게 뭐야 드디어 잘하시네 아니 잘하시네 1대2 눈 까는게 보면은 나 깜짝 놀랐어 잘해 잘해 아니 나는 약간 화끈하게 안쓰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플레이라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 빅매치입니다 파이팅 철구씨 대 민규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민규야 한번 보여줘야 된다 보여줄게 파이팅 파이팅 근데 잘했는데 잘하네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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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보내기 한번 상대해줘야지 양악 갑니다 에효 와 진짜 아이고 야 면상 봐라 면상 자 마지막 매치 김민규 등롭게 생겼다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씨 정도로 딱 가까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네 벗고 시작하죠 확실히 벗고 시작하죠 그때그때처럼 아 벗고 시작했어요? 벗고 시작하시나요? 뭐야 벗고 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 벗고 시작하세요 아 벗고 시작했어요? 어 바로 벗고 벗고 시작하시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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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 너무 좋아 천구야 다시 입자 아니 아니요 눈썹 한 번만 있어 눈썹 한 번만 아 저 그룹 많다 피지컬러기에서 일단 말만 그런게 아니었네 자 그러면 공격적으로 무통붙고 좌수함 매치 자 500만원은 누구의 차지가 될 것인가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 스틸 벌칙부터 정해주세요 자 민규씨 벌칙부터 가겠습니다 굴려주세요 어휴 뭐 안먹었나? 걸려라 여캠 지정엽찌 돌려라 아무거나 아무거나 지정엽찌 뭐 거기 뭐 안주희씨 간다 안주희씨 소환도 되나요? 걸리면? 일반님입니다 자 바로 철구씨 벌칙 돌리겠습니다 자 철구씨 벌칙 돌려주세요 아무거나 가능해 아무거나 가능해 아무거나 가자 가자 아무거나 가능해 아무거나 가능해 뭐지? 뭐지? 죄송한데 솔직히 방송 때문에 그러는데 민규씨 솔직히 6시간 미션이 걸렸어요 아아 다시 한번 돌리는 거 같아요 다행히 바로 가요 다행히 돌리세요 한 번만 더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민심을 파악하고 6시간 설렁탕 한 끼야 자 어떤 벌칙이 나올지 여기서 노점 나오면 뿜뿜타기도 했는데 아이고 2분 깔끔하네 깔끔해 스틸 뭐가 됐든 센거 걸렸네 민규씨 철구독 다시 알았는데 어떻게 철구씨 솔직히 삭발 걸렸거든요 느낌 없잖아 이게 작발인데 지금이 지금 작발인데 다행히 돌리세요 자 철구씨 벌칙 다시 정하겠습니다 지정 걸려라 동등하게 다 홀랜드 야망 없어? 48시간 걸려라 48시간 지겠나 그냥 이게 어차피 응 안전하고 민규씨 앵글 너무 좋아 지금 딱 그 상태로 머리에 딱 카드 붙여주시면 딱 더 몰입될 것 같아요 깔끔하네 깔끔해 자 벌칙 정해졌죠? 센거 뭐야 뭐야 센거다 센거 나 빼도 나 빼도 센거 자 여러분 카드 섞으러 가겠습니다 카드 섞고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선잡이 주사위 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규씨부터 주사위 2개 자 올보리 탄다 팔 좋아하겠습니다 똑같이 팔인데요 스플릿 안합니까? 스플릿 스플릿? 어 어 스플릿 스플릿 자 스플릿 스플릿 둘 다 스플릿 둘 다 스플릿 뭐 자 그리고 민규씨 민규씨 면상이 너무 가깝거든요 초코바트로 가 왜 왜 심리전 심리전 카드치기 딱 좋은 눈이야 둘 다 스플릿 둘 다 스플릿 상남자네 형 안되지 보너스칩 주세요 자 보너스칩 10개씩 드리겠습니다 집 가져와 민규씨 10개 자 누구부터 카드 드리면 되죠? 철구씨부터죠? 철구씨 카드 드리겠습니다 민규씨 카드 드리겠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자 학교 레이스 학교가 뭐예요? 학교가 뭐예요? 한장 한장 잠깐만 학교가 뭐예요? 도박이 정교야 예예예 걱정하지 마세요 말리죠 말리죠 말려버려 누구 시작해 저부터 시작이에요? 선 누구였나요? 선 누구예요? 선 누구예요? 선 누구예요? 라이프씨 선 누구예요? 선 아까 동률이었는데 동률? 먼저 하세요 그냥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뭘로 양악할까 이거를 첫판에 끝내야 될까 말까 그래 슬슬 가보자 한개 받고 아 한개 한개요? 와 진짜 한개면 잠깐 한개 받고 아 근데 이런건 처음인데 들어와 시원하게 들어와 시원하게 들어오란 말이야 4개만 해볼게 4개 1개 받고 4개 더 아이고 감당되겠어 아 이런건 처음인데 4개? 이런거는 4개 받고 4개 받고 4개 받고 1개 더 들어와 시원하게 한번 들어와 봐 1개 받고 시원하게 들어와 봐 시원하게 들어와 봐 아 많이 낫나 시원하게 들어와 3개 더 3개 더 3개 더 3개 더 3개 받고 3개 받고 이걸 어떻게 1개 더 들어와 간다 들어와 2개 카드 공개 해주세요 1개 더 2개 더 단단하게 3개 더 달달하게 10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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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섭태씨 그 의성호 하지 마세요 아 이런거 하지 마세요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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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하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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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로골링들 지렸다잉 얘네 공개 아니야 파이팅! 민교가 10개 받는 걸 불렀어 집일 때 칫게쑥 나 10대 30개가 폐살 떨렸거든 지금 어디서는 폐살 안 해? 철구 나이스 철구 50 김민교님 30개입니다 김민교 30개 아 원래 이렇게.. 난 이렇게 시작해 배울 것 같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선잡이 주사위 돌려주세요 9 9 철구 9 10 민교 10 자 민교 10부터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교씨 카드 머리 위에 어? 철구씨 카드 머리 위에 아 이걸 어쩌냐 아 근데 가까이니까 너무 좋다 지금 몰입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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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먼저인데 하세요 낫나 일단 2개 기본만 본다 2개 그렇지 2개 받고 어 하나 더 자 들어와 시어라에서 봐봐 뭐하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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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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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가 크잖아 졸리지 죽어 죽어 카드 옮겨주세요 그렇지 아 철구 아 노필 잃어버렸어 노필 잃어버렸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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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따면 돼 조금씩 따면 돼 조금씩 따면 돼 한 번에 많이 입으면 돼 여기서만 패작하지마 어 근데 이거 조금만에 야 족브랜드가 어휴 감이 있다 그때마다 이기겠다 족브랜드 아 경력이 작습니까 형게 야 상대는 패작이야 자 롤 시장이랑 똑같네 그냥 거의 패작이야 다 작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방에 사나이 한방에 사나이 민교님 34 자 김민교 34 철구님 46입니다 철구 46 아이고야 이거 있네 자 카드 바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하겠다는 또 저기 그 얘기했기 때문에 자 카드는 이대로 섞고 이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잡이 주사위 돌려주세요 선잡이 주사위 누구부터 자 긴장했나봐 8 8 8 3 3 민교님 선입니다 자 민교씨 선이고요 민교씨 카드부터 머리위에 철구씨 머리위에 쫄리나 보구만 큰일 났네 쫄리나 보구만 아 큰일 났네 흥갈고 있지라 박교 아 뭐지 제가 선이죠 레이스 레이스 1개 아 이거 뭐하냐 민교야 1개 받고 3개 더 1개 받고 3개 더 3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나 오케이 Mother 아이 잘 죽었어 잘 죽었어 6 proxy 잘 죽었어 잘구 감 잡는다 네 소녀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이기고 있을 때는 한번 잡았어 우리 좋아 좋아 32 오케이 48 대 32입니다 48 대 32 자 가겠어요 주사위 네 주사위 11 11 더블 더블 민교씨 부터입니다 네 민교씨 머리 위에 철구씨 머리 위에 자 학교 가시고요 학교 민교씨 부터 레이스 저 검은거 뭐지 검은거 검은거 뭐야 한개 한개 검은거 검은거 한개 받고 네개 더 검은거 검은거 흠 докум 뭐하냐 주작 아니야? 하 죽어 카드 공개 그렇지 너무 커! 숫자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졸린다! 큰 숫자 빼는데 얼마 안 남으셨네요! 진짜 주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족구 잘하고 있어! 계속 섞겠습니다! 2위 있어 족구야! 족구야! 클라스가 다르지! 50대 30입니다! 심리를 잘 못하시네! 자, 철구 50, 민교 30! 자, 주사위 불러주세요! 10, 아니 11! 11! 5! 나? 나? 그럼 제가 선이죠! 내가 선이지! 7! 7! 자, 철구 씨 머리 위 한 장! 비교 씨 머리 위 한 장! 카드를 안 쳐다보실까? 왜 카드를 안 쳐다보실까? 자, 학교 가시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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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좀 살살 가보자! 하나! 지금!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이게 카드가 총 1에서 10까지죠? 네! 썼던 거 다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썼던 게 나왔나요? 아니요! 두 번까지는 나오죠! 두 번까지는 나오죠! 스무 장이야! 스무 장!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두 개 더! 하나 더! 큰일난네 들어와 둘 두 개 바꿔! 하나 더! 뭐하나? 뭐하나? 골. 골. 될까요? 공개. 오케이! A가 0이야? 네. 물도 모르는데. 58대 20입니다. 뭐하시나? 철구 형 뭐야? 여기 올리우드 연기급인데. 너무 진짜 잘한다. 룰 아는데 지니까 괜히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민규야 다 지는 패 나와서 그래. 주사일 내주세요. 다 지는 패 나와서. 패작인 척. 민규님은 게임만 하면 패작하시네. 저 구. 제가 선. 여태 보고 있었으면. 출력이 보인다. 민규 씨 머리고. 민규 씨 단장. 동궁 탁해졌다이. 철구 씨 한 장. 표정 보선? 표정 보선? 뭘 표정 봐. 자 학교 가시고. 레이스. 2판에 끝내야 되나? 아 씨. 제가 선이죠? 민규님 판이에요. 들어와. 두 개. 두 개? 두 개 맞고. 세 개 더. 세 개 더.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들어와. 어쩌자고? 세 개 맞고. 세 개 맞고 뭐. 고리를 해대. 세 개. 세 개? 내가 있어. 세 개 맞고. 우애할 텐데. 우애할 텐데. 왜 후회해? 니패가 혼이 다 보이는데 2개 더. 니패가 지금 나한테 무이고 있거든. 들어와. 들어와. 후회할 텐데. 아이고 후회 많고 다세요. 2개 맞고. 올인한다 진짜로. 들어와. 들어와. 4개. 어? 방 커져서 쫄리죠? 쫄리죠? 쫄고 쫄고. 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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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걸었어? 4개요. 죽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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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지이 주소가는 미친 색이다. 야 치탄도 런 좋았다. 와 10이었네. 아 자극도 진짜 깔끔했는데. 이만 아니었으면 이 새끼 죽었어 내가 볼 때는 이만 아니었으면. 나 1이여가지고 와 이건 무조건 많이 따야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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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10이 남았어. 33개. 34.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자 빨리 주사위. 주사위. 47대 33입니다. 3. 3. 다행이다 이제. 다행이다 이제. 다행이다 이제. 자 누가 선이죠? 제가 선입니다. 자 철구씨부터 한 장. 민규씨 한 장. 왜 눈을 피하지 왜 눈을 피할까 학교 가시고 레이스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6개 시작. 아 진짜.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후회 후회. 아 후회하세요. 아 진짜. 들어와. 들어와. 6개? 6개. 끝까지 가 보자. 콜. 확인만 해. 뭐야 까요 까요? 와 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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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ush. 배팅했으면 철구 더 해주실거죠. 아 잘했을 바升! 내 집이야 지금. router 신전 거의 다 bought. 지금 몇개야? 40대 40입니다. 좋아. 잘 rum전입니다. Gore컥 사이즈합니다. 자 남은 판은 세 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철구야 카드 계산 잘해라! 10 8 8 it 8 8 자 주사위 굴려주시고. 주사위고 손. 제가 손. 다 달아 왔다. 민규씨에게 앉아. 학교 가! 학교 가시고! 레이스! 시작해볼까? 3개 시작! 3개? 3개 3개! 아니 쫄이나? 들어가! 시원하게 가보자 이 판! 3개 받고! 응! 자 이번 판! What? 3개! 3개? 3개 받고! 오! 크게 가네! 3개 더! What? What? 어? 들어와봐! 후회할텐데! 들어와! 3개 받고! 후회할텐데! 5개! 5개! 후회할텐데! 진짜로 난 경고했어! 후회할텐데! 5개! 후회할텐데! 5개 받고! 5개 받고! 하나 더! 후회할텐데! 쫄리나봐! 아니 안쫄리는데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하나 받고! 5개! 5개! 하나 받고 5개! 거세요! 거세요! 그럼 끝까지 가보자! 5개 받고! 걸어! 2개 더! 2개 받고! 2개 더! 거세요! 거세요! 2개 더! 2개 더! 뭐야! 자! 폐공개 가겠습니다! 와!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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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럴때는 여러분들! 못떠합니다! 못떠! 와! 와! 뭐 담배를 씹혀 그냥! 철구가 이번판이 이겨야돼! 와! X됐다! 와! 그대로부터! 자! 동물이 나오면 못떡니다! 와! 가자! 민규야! 자! 남은판은! 두판입니다! 제일 크다! 와! 이거 포기 안 할수도 없잖아! 이거 포기하면 이거 다 놓치는거 같아! 그래! 야! 철구야! 저거 100 잘생각해! 두판 남았대! 생각 잘해! 이거 말씀해주셔야 되는게 지금! 숫자만 보는거라서 스페이드스는 아닙니다! 웃떡니다! 자! 여러분들 그 펜은 상관없어요! 그 숫자마다! 숫자만 갑니다! 모양은 상관없어요! 수사 계산 안했겠죠? 잘 봐도? 생각 안했죠? 갑니다! 와! 근데 3,3이 뜨냐? 자! 마지막으로! 주사위 굴려주세요! 저 6이요! 6! 잘 됐어! W였나요? 아니요! 그냥 6! 그냥 6! 5! 오케이! 철구! 민규씨 6! 제가 여기서 주사위가 안보여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머리위에 올려주세요! 두 분 머리위에 올려주세요! 하아! 합격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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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판 좀 긴장감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팔만딸이 아프고 있기 때문에! 자! 레이스! 자! 저 먼저죠! 두 개! 두 개? 네! 두 개! 두 개! 왜 두 갤까? 두 개! 내가 잡나? 모르지! 내가 잡어? 난 입판 오리 날 거야! 그냥 진짜로! 입판 어차피!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내가 잡나? 난 오리 날 거야! 확실해? 난 오리 날 거야! 오리 날 거야? 나 오리 날 거야! 그런 게 있으면 나 오리네! 두 개 맞고! 오! 오! 받아! 어? 왜 이 꼬리가 치아가 보이지? 하나 더! 왜? 하나 받고! 들어와봐! 하나 더! 하나 더! 졸리나 봐! 졸리나 봐! 아니 전이야 전이야! 아니 이걸 두고 포기할 수 없어! 난 오리 날 거야! 나도 오리 날 건데? 황심 몇 개 없는데? 하나 받고! 오리 날건데? 오리 날 건데? 우와.. 난 다 간다! 어? 나는 나 오리 날 거야! 하나도 받고! 어.. 어쩔 건데? 오쩔 건데!! 하나도! 나 오리 날 건데? 여기 나는 오리 날 거야! 하나도 받고! 하나 더! 어! 우리 날 건데? 나 진짜 다 간다! 어! 다 걸어봐! 하나 받고! 이 팩이 나한테 보이는 곳에 arrest! 하나 더. 나 우린 할 거야. 우린 하라니까. 우린 해. 나 일단 하나 걸었어. 하나 더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 한 개 맞고. 우리 난다 진짜로. 우리 해봐. 해봐. 하나. 해봐. 졸리죠?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바꿔. 하나 더. 졸리라. 졸리라. 하나 바꿔. 두 개 더. 두 개 더. 두 개 더. 걸 더. 걸 더. 올인 할 거야 다. 몰라. 죽어 지금 죽어. 죽어 그냥. 하나. 두 개 바꿔. 올인. 하나 더. 올인인가요? 잠시만요. 아니 내가 이길 확률이 커. 자. 해를. 공개해 주세요. 해라잇.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요. 처음부터 올인 해버리지. 아이다. 아이다. 개 졸렸다. 개 졸렸다. 개 졸렸다. 이거 진짜 졸렸다. 와. 더 죽였다. 안 보세요? 뭔가 나오지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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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꿇어준 거야. 처음에. 처음에 잃어준 거야. 얘 못하는 척 한 거라니까. 야 너 강화했는 거 너무 이유가 있다 이 새끼야 자 너무 놔주시고 시디어씨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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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애들 아니 전당폭 아니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다니까 강화해서 끊어 이 새끼야 이제 괜히 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아 와 승부사 승부사 너 지니어스 안 보세요? 20개 아 야자 야자 너무 잘했어 카드가 2개 정도 가드가 2개가 없고 민교 씨 진짜 가을 선했다 계산 하셨나요? 몇개 계산했고 몇개를 놓쳤고 근데 sicknessья는 또 나 이런 afflム에 issa 계산하기 힘들어 근데 처음에 저사람이 좋은 펜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쵸xja 그래서 그 보면서 타격권은 다 나갔어 너 저서 벌칙 너 하루노방송은 réalité 발 offset 너 벌 reverse 받으면 다 못 받아 너 뭐했는줄 알아? 너 quail 씹을을 게 interestingly 택배라 좋을 뻔 맞아 저거 걸림뿐했어. 좋길 뽑았다 진짜로. 자 철구시 벌칙이. 아 근데 마지막에 너무 커서 안 걸 수는 없었어. 철구시 벌칙이 1일 노별. 노별풍 방송. 아 근데 이거를 또 정해야 되는 게. 컨텐츠 할 때는 솔직히 풍선이 많이 안 터지잖아요. 꼴만 할 때 어떨까? 아 개인 방송 할 때. 여러분 인정? 맞네. 컨텐츠 없이. 그래. 노 컨텐츠 할 때. 꼴박 할 때. 저거 좀 개새끼야. 2만 개 받았어. 개새끼야 그만해 제발. 2만 개 받았어. 아니 맞잖아. 아니 둘 다 져가지고 500 다 달려가면. 아니 근데 봐봐. 근데 나 한마디 말할게. 그 마지막 판에 한 판 딱 남아있어가지고. 올해 안 하기. 아 근데 쟤는 안 된다는 거야. 나 쟤는 확률이 커지지. 이 새끼는 돌대가리네. 어차피 내가 올해는 상대를 따라온다니까 무조건. 어차피 무거울 거지. 네가 그러니까 구워 고른 거야. 뭐라 졌으면 당첨. 나는 어쩔 수 없었지. 1대 2였는데. 나는 영숙이 새끼 아니야. 쟤도 저러고. 나는 영숙고. 너는 혼분고 새끼야. 와. 신나면 멋져 쳤어야지. 자 벌칙 걸리신 분들 일어나주세요. 벌칙 걸리신 분들 지신 분들. 아. 패배자들. 자 한 분 한 분씩 벌칙. 본인의 벌칙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거 뭐였죠? 여장방송이죠? 아 맞네. 여장방송. 여장방송. 노벨풍? 자 이번 달 매일 하실 건가요? 며칠 안 하봤으니까 저는 다음 달에 바로 할게요. 다음 달에. 관심도 없으세요. 다음 달에. 자 맞죠. 철구 씨. 노벨풍 일일 솔방. 언제 하실 거죠? 다음. 월초에 하세요. 아니요. 1일날 해야죠. 월초 솔방 때 하세요. 월초 솔방 때 하세요. 월초에 술 먹방 한 다음에 받지 마세요. 배가 안 받죠. 아 알겠습니다. 배가 할 때 하세요. 배가 할 때. 예? 아니요. 몸빵은 뭔 말이야? 아 몸빵. 여장하고 별풍 안 받고. 그 뭐야. 성태양이 뭐였지? 나 여장. 나 여장. 나 골 다 골 다 골. 다 골. 다 골. 다 골. 다 골. 다 골. 나 골. 나 골. 몸빵 해야지. 재미있다. 벌칙 몸빵. 벌칙 몸빵 괜찮다. 아니 그럼 여장이 2개니까 이렇게 합시다. 24시간 다 추가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노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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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 아 형들. 24시간 동안. 아 맞잖아 얘들아. 그래야 널찍이. 야 널찍이. 아 방금 없이. 아 쫄으셨어요? 아 쫄으셨어요? 이기면 되잖아. 24시간 방송. 아 괜찮다. 여장. 플러스. 결붕. 노별붕. 와 노별붕. 월초 8월 1일로. 와 8월 1일로. 근데 이런거 있지 않나요? 저는 어차피 그런거 해도 저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3명이서 루저하니까 둘이 그냥 1대1로. 나이스. 저런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소식하게. 나이스. 골. 나 골. 아 쫄으셨어요? 괜찮다. 아 쫄아나요? 아 쫄아나요? 방금 없지. 방금 없지. 자 그럼 막판 2분을 위해서. 15개씩 가겠습니다. 남의 일을 하고 너무 쉽게 말했나. 아 근데. 이스턴 씨가 와인 별풍 다 묶어. 아 진짜. 저 빠지는데. 둘 중에 누가 져도. 무릇고 꿀잼 나와. 맞지?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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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아니 형들 이건 맞아요. 제가 걸려봤자. 그냥 개심 노재매. 이 둘 중에 한 명이 걸리는 게 맞아. 자. 12시간. 12시간 정도만 안 받는 걸로 하자. 12시간? 너무 확 진짜. 나는 아닌데. 그래 14시간 해. 14시간 해. 그래? 다음날 싸주시겠지? 다음날 싸주시겠지? 다음날 싸주시겠지? 미안한데 나도 철박이라서 철궁 솔직히 졌으면 죽겠어. 철궁 쏠박 24시간? 와. 자 방제 바꾸고 가는 거야. 김성태 화이팅. 와. 정말 친다. 아니 뭐야. 방제 좀 바꿔줘. 아니 맞아. 그러니까 저 새끼 방송 보면 배그만 20시간 봐야 돼. 어. 근데 20시간 봐야 돼. 지금 노랠테니까 이 새끼 배그도 못해. 아아. 내가 방송 때문에 이거는 조조니까 막. 철궁 V.S. 킹성태. 해놓고 뛰어쓰기 한 다음에. 칙싹딱 플러스 가르죠. 철궁 형이랑 하면 좀 쫄려. 뭔가 이 형이 그래도 이런 게 있지만 경력이 있어서. 경력이 있어서. 짠갑을 모셔야지. 뭔가 어. 뭔가 존나 쎄 것 같은데. 아. 근데 미국 씨. 네. 아. 담았습니다. 아. 감정이었어요. 아. 연경이었어 보고 왔잖아. 와. 연경이었어 진짜. 아 진짜 긴장했어. 긴장했어. 너무 긴장했어. 아 근데 초반에 와. 10만 9만 이렇게 뜨니까 성대가. 24시간 노벨풍 여장. 처음 해봤는데 보고 왔지. 여장까지는 먹고. 오케이 오케이. 자 24시간 노벨풍. 월초. 월초. 월초 하나만 적어. 아 너 풍선 약간 좀 빡세네. 존나 빡세지. 아 그러니까 더 힘든 거 아니야. 지금 신발 주춤하는데. 아. 풍선 없는 거. 노벨풍으로 배그. 여장 빼요. 여장 빼래요. 여장 빼고 가겠습니다. 여장 빼고 그러면. 월초. 방지에서만 여장 뺀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여장 노잼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아. 하긴 뭐 처음에만 재밌지. 계속하면 또 그렇긴 한데. 그치. 그치. 아 그것도 맞지. 그치. 4시간에. 그럼 그날 받는 풍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기부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배울풍 아예 안 받는 거. 막아놓는 거. 막아놓는 거. 막아놓는 게 있나? 막아놓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는데. 그 서준기 대표한테 전화드리면 되지 뭐. 맞지. 오늘. 자 그럼 칩 50개씩 걸고 갑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아 잠깐만. 벌칙 몰빵. 월초인가요? 월초? 8월 1일이죠. 아 오케이. 여장은 방지해서만 뺐는데. 그 하실 거예요 다들. 하긴 여장도 하면 되지만. 여장 어차피 뭐 루즈하니까 한. 딱 한 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한 시간 갈게요 여러분들. 한 시간. 한 시간에 30분 정도 하면 되잖아요 형들. 여장 시작했다가 이제 딱 하면 되죠. 받고 기부. 오 받고 기부. 와 이겨서 다행이다. 와 야 근데 성태가 만약에 월초 이거 걸리면 대박이네. 와 진짜로. 월초에 와. 동작이 좀 약해지긴 했는데. 아우 좀 세네. 아 맞네. 갑시다. 바로 갑시다. 와. 저 물. 물 좀 줄 수 있나요? 은근히 교지털이 푸스가 있어. 너 좀 눈가알이나 푸스있어. 근데 진짜. 물. 되게 세더라. 누가 걸려도 웃기긴 하겠다. 달표 되나요? 달표. 달표. 아 궁성 빡세네. 자 여러분 잠깐만 쉬어 주시고. 자 이제 제대로. 마지막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 몇 방. 물 좀 물 좀. 나 좀 빡세게. 물 좀 물 좀 주세요. 이게 사실상 결승이다. 인정 인정. 와 씨. 아니 절구 형이 그 얼굴 보면 뭔가 그 경력 때문에 쫄게 된다니까요. 뭔가 뭐가 있나 하면서. 결국엔 지잖아. 꼬른데 누가 있어 꼬른데 너? 그건 맞아. 칠 속이 없어. 그래. 저 새끼 다 꼬라줘. 돈 다 갈린 거 아니야. 보니까 이유가 있어. 대그에서도 다 꼬라줬어. 싼타 할아버지 싼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정확히 그 중학교 때 그 일진 옆에 있는 며우찌 그런 느낌. 존나 센 척은 하지만 약해. 아 왜 귀를 죽이세요 형. 아 근데 민규 잘하더라. 와 민규 잘해. 아 상대성이란 걸 보여줄게. 역시 약간 좀. 한 장이 비어. 옥눈이란 게. 숫자 계단 때려요 형. 아 저 밑장 빼기 한 장 없대. 어? 어디 갔어 야 오빠. 오빠가 오빠가 상당하나.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 카드 꼬불쳐놨어. 개새끼 이거 누구야. 뭐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아예 정지도 않았는데. 카드 꼬불쳐놨는데. 아 뭐해 이거 누구야. 다이아나 이런 걸로 교체하면 안 되나. 클로버 5로. 클로버 5로 좀 해줘. 클로버 5로 좀 해줘. 클로버 5로. 몸 좋더라. 운동에? 타고난. 타고난 거야? 절보야 연지가 온다. 가자. 13승 0패. 13승 0패. 응 상대성. 상대성 13승 0패. 응 상대성 13승 0패. 개발라전. 개발라전. 초반에 우리 때려야지. 물 주시고 싶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보자. 제 스타일 아시죠? 약간 화끈한 거. 화끈한 게 갑니다 저는. 자 노 풍선. 와 노 풍선 24시간 진짜 세다. 자 그러면은 바로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굴려주세요. 7. 7. 7. 7. 7. 7. 7. 7. 9. 9. 자 성대씨부터 한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씨부터 한장. 철구씨 한장. 학교 가시고. 학교 가시고. 포커페에서 유지 잘 되시네 확실히. 레이스. 많이 다니셔가지고. 제가 선인가요? 하세요. 하세요. 들어오세요. 올인 봤습니다 저는. 바꾸 없어요 진짜. 바꾸고. 그만하세요. 사끈하게. 한 개 가겠습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 받고. 세 개 더. 한 개 받고 세 개 더. 화끈하게 갑시다. 세 개 받고. 세 개 더. 졸리라. 졸리라. 13승전패. 졸리라. 뭐지? 또 들어와. 또 들어와. 들어오세요. 세 개였죠? 네. 세 개. 이렇게 Billion BP. यления BP. 세 개 받고. 한 개 더. 한 개 받고. 두 개 더. 와. 한 개 더. 몇 개 더. 몇 개 더. 두 개 더. 두 개 더. 두 개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몇 개 지금 낮은 것 같은데. 두 개 더. 두 개 받고. 5,50개? 9개? 9개? 졸아한다! 몇개 골이죠? 졸아한다! 몇개 골이에요? 9개 골이죠 9개 졸아한다! 8개 9개 맞고 10개 더 10개 더? 10개 더 엄마 그게 아니었네요 뚫리세요? 뭐 한명 떠오르나? 한명 떠오르나? 태운게 아까운데? 태운게 너무 아깝구요 50개입니다 졸구씨 10개 더? 10개 더요 10개 받고 10개 10개 받고 아 이 새끼 뭐야 졸구세요 졸구세요 뭐 한번 해봅시다 1개 더 뭔데? 콜 카드오픈 가나요? 카드오픈 가나요? 오케이! 뉴욕집 아 아니 A가 나와 자 집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A가 나와 아 성태야 멀리 안 나갈게 차가 3개야 19개 19개? 50개에서 19개 한판에 8개 10개 아 뭐해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팀이 아니지 아니 뭐하냐 등신아 아휴 세끼야 세끼야 아니 첫판인데 왜 이렇게 많이 거는 거야 아이고야 첫판에 조금씩만 걸어서 간봐야지 성태 여당하고 알로하와요 이거 좋다 기대된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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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야 수렴 더 넣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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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추세가 신중하게 하자 신중하게 자 정답합니다 오 오 아 철군님 3일이다 4일 4일 아오오 오케이 오케이 정신을 못 차리네 아오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학교 학교 정신을 못 차려 학교 너는 오늘 좀 맞자 10개부터 시작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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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맞자 10개요 쫄리면 뒤지던가요 높아서 1% 죽이는 거 같은데 화끈하게 이거 잠깐만 10개죠 10개죠 10개 둘 넷 여섯 여덟 10 침 많으시니까 오래 우와 뭐야 10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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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다이 오케이 오 오 나도 너무 좋았대 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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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명성적이었다 아니 아니 확 죽일라는 게 확 보였어 확 보였어 10개 더 10개 더 한 번에 확보하니까 이번엔 좋았다 이사히 돌려주세요 70대 30입니다 온전하세요 5 9 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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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시작 1대 시작 3개 더 3개 더 3개 더 2개 더 2개 더 2개 더 2개 더 5개 더 쫄리나 아니 안쫄리는데 5개 더 6개 더 6개 더 6개 더 안쫄리는데 하나도 안쫄리는데 두루와 와 씨마이군 역시 나이 심리전 역시 나이 심리전 잘하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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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북이 있고 칩을 따네 대단하시네 지금 몇개죠? 81 대 19 아이고야 칩을 갖고 나오겠네 선태야 자 갑니다 81 대 19입니다 추가해볼게요 8 9 9 9 잘하시네 확실히 응 확실히 잘하세요 오 6인데도 안쫄라 자 6인데도 Initially 4 Protecten 가장 넣은 숫자인데 확실히 잘하시네요 1개 더 1개 더 1개 더 2개 더 2개 더 2개 더 2개 더 두 개? 두 개 더 두 개 받고 마틴 네 개 더 네 개 받고 어? 어? 끝내려고 그러나 이 양반이? 네 개 더 너 죽어 그러다가 네 개 더 네 개 더 네 개 더 네 개 더 네 개 받고 네 개 바꾸가 안 되는데 없네 지금 네 개 바꾸 3개 갈 수 있어 3개 3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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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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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송태가 팁이 없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야 너는 침이 많아 왜 이렇게 안전빵이 없냐 아 개 억어지마 아니 이런 침을 해야 돼 원래 승부자 승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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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아 이렇게 하면 역전이 없어 맞아 짜잔하겠다면 됐어 많이 쫓아왔어 많이 쫓아왔어 상대 낮아 보이면 확 벌어야지 또 자 월초에 뭐 담당 가면 안 된다 이거 컨텐츠를 보면 좀 가면 안 터졌는데 중간에 가볼게요 유리 유리 제가 갑니다 64 대 36입니다 오 그냥 많이 쫓았어 오 오 아 주장 얘기 때문에 미치겠다 또 졌습니다 여러분들 오 오 주장 안 해요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오 저도 오예요 저도 오예요 자 한 번 더 4 4 7 7입니다 제가 설입니다 학교 학교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자 자 역전 가면 간대 이제 역전 바로 가는데 역전 가는데 역전 가는데 역전 가는데 역전 가는데 뭐하나 아 재화선입니까 뭐하나 한 개 졸래라 바로바로 가는 거지 그래 니 몇 개 남았는데 지 뭐야 오리 33개 쫄려면 뒤져 쫄려면 뒤지라 뒤지라 감당 가능하나 감당 가능하나 감당 가능하나 33개 서른 3개 서른 3개 뭐하나요 콜 콜 콜 콜 오 내 10인가 보네 10이네 내가 그래 내 10이네 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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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A로 왜 아니 지금 왜 오구 씨 개학생기 주작해 안했어 오구 씨 오구 씨 오구 씨 오구 씨 오구 씨 오구 씨 안종교 살려드릴게 살려드릴게 오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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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객이 좋았시네 당신 방금 밀러 오린 기억나나? 바로 끝내네 바로 끝나네 제가 먼저 줘 한 개 한 개 한 개 바로 오린 당신 몇 개 남았어? 하나 더 몇 개 남았어? 아 몰라 어? 몰라 한 개 받고 당신 오린 졸린아 졸린아 바로 끝내자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당신 스타일대로 화끈하게 가자 화끈하게 어? 졸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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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이 졸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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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흔들린다 입 흔들린다 입 흔들린다 다만 가든가 졸리면 아 가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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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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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볼까 가둑두나 이세돌이가 졸린아 졸린아 가나 콜 콜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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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요 줄만 맞추면 돼 줄 이렇게 줄 맞춰서 줄 맞춰서 줄 맞춰서 와구 이거 이거 더 올려주네 오 오 생각 많아지네 아 이거 27개 걸었습니다 27개 걸었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와 야 이제 이러면은 다 이 새끼 찌개인데 우리를 멀어? 폐 떠먹기 아니야? 이거 이러면은? 죽을 철한데 안 죽네 아 luc 이거 진짜 운빨이다 이제 운빨이다 운빨이다 취미 없어가지고 되겠나? 이거 뭐 impres捨Be 이거 운빨여야 되는데 당신이 칟이 없어가지고 운이다 이제 전망코 한테 총알 충전해온? 총알 당신 잘하는 거 여기서 먹으면 되지 욕으로 이거 완전 바로 까는 거 е 먼저 깔아주면 되죠 아니면 그냥 카드 깔아 놓고 한 명씩 고르게 하던가 고르게 하는 거 괜찮다 가든가 럭키가이 카드 짱 깔아 놓고 하나씩 럭키가이 나 럭키가이거든 좋다 좋다 섞어가지고 과연 가든가 난 타고났어 다 깔아 놓고 두 개 고르면 되지 않나요? 두 개? 8호처럼 아직 카드가 많아 아아아 먼저 선택권 드립 두시면 나 10이 있는데 당신부터 해야지 두 개 고르면 되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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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겠습니다 롤도 모르는 사람이라 자 보자 와 그냥 바로 구리하는 건가요? 느낌 보자 자 까야죠 요거 요거 팔아주세요 해주세요 자 하나 엘 부름 좀 서로 맞박연기 하나 둘 셋 구이셱 나이스 나이스 진짜 아니야 주장 아니야 구 대이 구 대이 와 와 이 버린 카드 버려 버려 버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카드 다시 역전인가? 와 구 대이 와 존댄다 드라마다 드라마 와 이걸 잘 뽑았네 아 이거 전형적인 호구상 이거 주장 아닙니다 역시 철수 비싸 승부사 승부사 전형적인 호구상 이제 살려드리면서 아 아이디어 진짜 좋았어요 와 와 재밌다 이거 신다고? 아 아 가자 가자 갑자기 또 기세등등하네 아까 막 눈빛 흔들리더만 자 남은 판 남은 판 세 판 남았습니다 아 세 판 54 대 46입니다 지금 누가 46이죠? 아 비슷하네 비슷하네 제가 55? 53 비슷하네 바로 하자 세 판 세 판에서 해내야지 석대 지금 표정에서 다 지나고 있어 주문 맞자 상 상 상 상 상 상 진짜 웃긴다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있는 카드 2장으로 갑니다 아 아 이거같이 당신 이거 뭐 카운팅 계산 되나 나 카운팅 계산 됐는데 나쁜 카드 어 간나 되겠나 나던 카드 맘 빠진 거 알지 당신 간나 되겠나 카드 받아주세요 뭐 돌대가리라 뭐 뭐 알아내야지 나던 카드 거의 다 빠진다 알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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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안 걸던가 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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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받고 2개 받고 2개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3개 받고 3개 받고 3개 받고 1개 받고 1개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Joel 1개 purposely 3개 받고 3개 받고 1개 받고 다음 판 2판 남았으니 내가 체배 소 their 5.25 45.55입니다. 12. 12. 언제 왔어요? 아주 와구. 아주 와구. 몇 번 남았죠? 이제 이거 하고나서 마지막판입니다. 이번이 두번째판이죠. 카드 받아주세요. 보자 보자 보자. 학교. 학교 받고. 내가 가서 한 개. 나쁜 학교 받고. 한 개. 한 개 받고. 몇 개 몇 개. 한 개 더. 한 개 더. 꼬시나 꼬시나 지금. 아니 안 꼬시는데. 한 개 받고. 한 개 더. 하나 더. 한 개 받고. 한 개 더. 한 개 받고. 꼬시나 꼬시나. 한 개 받고. 두 개 더. 꼬시나. 꼬시나. 두 개 받고. 열 개 더. 열 개 더. 뭉줄 건데. 해봐라. 저것도. 아니. 네. 왜 죽어.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석태야. 두 번 연속 죽은 거. 유니가 있잖아. 동작하는 거 같은 새끼. 살살 쪼그는 거 좋았다. 아. 근데 콜뜩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면 칩 맞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이 십장 다시 눕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판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마지막에 쫀깃하게 더 마지막 판 카드 지금 부작한 게 아니라 진짜 팔이 이렇게 났어요 아 다시 넣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다시 넣고 마지막 판이니까 다시 넣고 가겠습니다 아 갔어야 되나 무슨 남들 새끼야 후달리냐? 후달려? 나 이제 무조건 간다 이건 내가 죽어버린 거 아니야? 나 이제 무조건 간다 자 두 분 가겠습니다 아 근데 나 이거 나 거의 카드 보고싶지 자꾸 아니 괜히 주작 스토리 들었을까봐 54 대 46입니다 두 분 한 번씩 두 분 한 번씩 철거 한 번 제가 섞을게요 고드리께서는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간다 눈 돌아올리라 올리라 올리라 자 콩대씨도 한 번 섞으세요 아 예 자 위에 있는 두 장 다 빼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카드 이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선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6 선입니다 당신 선 선 정말 주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문가리가 흔들릴까요 바로 갑시다 맞판이죠? 맞판입니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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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마지막으로 돌을 주죠 2개 오로 몇 개야 너 너 몇 개니? 이거 몇 개 이게 맞나? 7개 8개 8개 이거 마판이잋아요 그쵸 콜 성태야 좀 맞자 좀 맞자 이 새끼야 좀 맞자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판이라 심장은 없는데 심장은 없는데 심장은 없는데 심장은 없는데 심장은 없는데 심장은 없는데 막판에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나이스 드디어 이겨보네 성태형 아이고야 아 맞네 드디어 이겨보네 아 여러분 진짜 진작이 없었습니다 아 드디어 아니 겸훈이 맞는데 내가 못했어 내가 이길패로 죽었어 이길패로 아니 저 형 그 아니 아까 철구 형 오 나올 때 자기가 죽은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아 잘하네 찐따새끼 아니 나쁘진 않았어 응 송대씨 올 중 기대할게요 아 아 아 아니 막판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막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콜 쳐야 돼 맞지 맞지 자 이렇게 6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인디언 포커는 여기서 이제 또 마치도록 했고요 이제 각자 또 즐거운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벌칙은 진짜 성태씨 언제 하실 건가요? 야 어차피 8월달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8월달에 바로 알겠습니다 월초에 알겠습니다 바로 1일부터 7일 사이에 바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정말 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주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주작이 없었어 진짜 리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아 제가 방송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자꾸 아래로 내려갔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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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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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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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아 네 오늘 7세반 됐다